고깃집을 향해서 오뎅시다. 절대 지지 않습니다. 준비 시작! 이거 힘줘질이 안 돼. 깨주다가 걷는다. 걔 왠지 차갑네. 이거 잘못 때문에 꽉. 온다, 온다, 온다. 왔어, 왔어. 왔어, 나 왔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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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이게 왔다, 이게 왔다. 허리가 너무 아프다. 너무 땡겨서 안 돼. 왔어, 왔어, 왔어. 고기 먹기 때문에 주는 게 너무 슬퍼요. 웃기기 없게. 지고 싶다. 국수를 너무 많이 먹었나 봐. 웃기면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고기를 먹기 때문에 또. 미안하다. 국수 먹고 바로 이걸. 내려간다, 내려간다, 내려간다. 잠시만요. 잠깐만. 누가 나 떨어뜨리고. 이게. 와장이 참 나을 것 같아. 이 표현이 훨씬 떨어질 것 같아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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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지 마. 왜 그래요, 옆에서. 이거 달걀 먹어도 돼요? 달걀, 달걀 먹어도 돼요? 달걀 먹어도 돼요? 아니... 그만 좀 먹어. 아우... 소화가 안 돼서 안 되겠다. 아... 나도 헛붙다. 이야, 이거 3명 남았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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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력적이야. 고력적이야. 아... 아 뭐야, 옷이... 옷이 다 된 형들한테. 어... 사람 많은데 웃는 것 같지? 야... 웃기지 마, 웃기지 마, 씨. 땀나, 땀나. 야... 근데... 근데 이거는 우중이가 잘할 수밖에 없는 게. 우중이가 잘해요? 쿵무 할 때 기반자세 하잖아. 아, 맞다. 이거다. 아... 아니요. 야, 쿵무대 축구야. 쿵무대 축구야. 쿵무대 축구야. 아... 이게 자체가... 기가 막혀. 건복은. 아, 주는 거 아니었어요? 어떡하지, 이거. 이야, 이거는... 어떤 맛이냐? 홍중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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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비물. 국가대표대 갱년기인. 이야, 과연... 유유滿 ي인... 안녕하세요, 누군데. 아유... 아... 아유, 왔어, 둘 다 왔어, 지금. 다리를 보면 더더 effusion을لة 끌려, 둘 다. 와, 미세하게 떨려, 저리 왔어. потом. versions, stirred,희와. 지진 가네요, 지진. 빠질, 빨리... 여기 pus. 얘가, 여기... 여기. 빠진다, 빠진대. 아, 들어간다, 들어가는.. 이 시간. 아아! 아아! 아, 진짜? 형, 멀쩡한 계란 한 다시 사실라오? 자, 이번 기력함도 오~~